충남 지역 주택 가운데 외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외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충남이 17.8%로 35%를 기록한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. 반면 외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부산과 전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